일단은 다섯 팀으로 나눠서 제가 팀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. 김종국 씨하고요. 리스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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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보면 달리면만 혹시 들킬까봐 와아! 뭐야! 좋아요? 당연히! 리스먼? 리스먼? 균형이 제발 균형이 제발. 균형이 균형이 해주세요. 원하시는 분 계세요? 오잠도 그렇게 없으세요. 야 너 물질없이 가운데 껴있어 왜. 아니 그게 아니고. 조란색이니까 석진이 형하고 해. 꿈이 현실로 되나요? 아유 그냥 아예 봐야. 인상이 형 인상이 형 인상이 형. 인상이 형 인상이 형. 방청객 인상 있어? 저는 동선으로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나요? 진짜 그 엑스맨이 형이. 그러니까 그 동선으로. 야 참민이. 10살 10살. 김종국 씨와. 제발 무근형 제발. 홍근형 홍근형. 홍근형 씨미. 야 너 왜 그러냐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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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별꼴이다 진짜 별 왜 그러냐. 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봐요. 진짜 얼굴빨리. 아 왜 이러는 거예요. 왜 이러냐 아예. 야 이거 리얼러브라이인데. 우리가 이겨가지고. 진짜 둘 그냥. 첫 판에 그냥. 저 방울 끌어버려야 돼. 아니 뭐라고. 축구 부르지는 않지. 아 우린 뭐. 괜찮아요. 너 모르겠네.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. 우리 형은 그냥 그냥. 우리 형은 그냥. 중검정색. 중검정색. 니들 민자라고 생각해. 너랑 이렇게 슬쩍 부르자면 머리만 있는 것 같아. 민혁이 왜 그렇다고. 나는. 아니 왜 그렇게 쳐다봐요 나를. 민혁이 그런다고. 상길 수 있을 것 같아. 아 그래요. 아 그렇다. 안 돼 안 어울려. 내가 보기에 정말 안 어울려. 왜요. 어 왜요. 야 민혁이 왜 이래. 오늘 게임하면서. 낼지 않았어. 민혁이 진짜 보통 아니야 보통 아니야. 야. 왜 이러지 왜 이러지. 왜 이러지. 왜 이러지. 어디 가요. 어디루 가요. 어디로? 어디르ismo 가신가요. 아 어떡해. 저 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 잡는 거야 그러니까 저 한 커플 때문에 우리 다 손 잡고 걸었어 네 오랜만에 손 잡고 좋은데 패션 갯벌 포토전 커플끼리 손을 잡고 달려가 두 사람 얼굴이 사진에 찍혀야 성공 마지막까지 성공하지 못한 꼴집팀은 탈락 여기까지 추가를 못한 꼴집팀은 여기서 탈락합니다 다음 라운드에 볼까요 제가 사진 찍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사진 찍힙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아우 미안 아우 미안 아우 미안 아우 미안 아 뭐야 아우 제대로 이렇게 섰는데 아우 자 Sen 제가 제대로 나왔고 아 창민씨가 대고 오 아 그래 잘했네. 장민아 잘했다. 첫 번째는. 같이 돌아가시죠. 이렇게 민 쪽에 나와야 되네. 니들 이제 팔짱 끼고 다닌다. 아 그냥 비용하잖아요. 진짜 이렇게 됐고는 그래 진짜 좀 사귀면 안 돼요. 안 돼 안 돼. 왜 저래. 안 된다고. 야 근데 근형이면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왜요? 성인 찍겠습니다. 성인 찍겠습니다. 야 그럴게요. 요놈 까요? 눈이 마리 길어, 발이 길어. 빨리 와. 야, 빨리 와. 야, 빨리 와 홍구분이 angry yap ministre, 봉지. 아 나를 너무 타고 노는다 나 쉽게 말해줘 내가 말이야 야 종국이가 밀리더라 종국이가 밀려 같이 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같이 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종국이가 밀려 아세요 야 빠지니까 갯벌이야 아직 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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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뭐라고 야구이 왜 야구이 왜 야구이 왜 야구이 왜 야구야 아이구이 이런거 야구이 같이 잘했다 아뿌玲과거 와우! 이야! 들어갔어!